근데? 근데 저 회색깔 컨테이너 박스 잠깐만 못 알아! 못 알아! 못 알아! 못 알아! 아 이거 뭐야? 뭐야? 이게 이게 가능해? 아 제가 한 대로만 해주세요 아 제가 한 대로만 개 가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왜냐면 구하려고 그렇게 고생한 앤데 오자마자 집 안에서 제가 그 생각도 했거든요 문을 내가 잡고 있어야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설마 여기까지 하겠어? 이런 생각에 그냥 했는데 근데 그 잠깐 방심해 안 하는 사이에 그렇게 언니 그럼 우리 내일도 남자팀 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지? 근데 오늘 한 번 그랬으니까 분명히 경계를 할 거야 아 우린 이번에 남자 거 건들지 말자 어쨌든 이번에 했으니까 이번에 가져올 때는 우리 거를 사수하는 거 우선순위로 응 그리고 이게 남자에다가 똑같은 품목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았잖아 응 그러니까 사실은 절대 완전 떨어뜨릴 거 아니면 안 뺏어오는 게 맞아 일단은 서로 서로 근데 쫄리면 사람이 또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야 응 또 막 숨구멍을 좀 내줘야 되니까 근데 쟤네는 한 명을 잃었잖아 응 우린 안 잃은 게 너무 다행이야 응 아까 물 들어갔을 때 술래 떠가지고 너무 쫄렸는데 맞아 다 해놓고 여기서 있나? 맞아 이제 좀 방법을 안 거 같아 술래를 대하는 방법 들어 누워 일단 응 안 보이는 곳으로 술래를 다룬다 아 우리 전략 좀 완벽한 거 같은데? 어 너무 좋다 내가 내일 구출할게 그럼 형 혼자 갈 수 있어 확실해? 응 왜냐면 난 보급품이 어떻게 보면 더 빡셀 거 같기도 해서 빠릿빠릿하게 하는 거보다 나는 내가 렌치를 들고 수풀에 숨어서 그냥 존버하면서 존버 한 시간이든 뭐 한 시간 반이든 기다려서 어? 사이렌 울렸네? 오토바이 가는 거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서 하는 거는 내가 오케이 자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아 그렇게 합시다 그럼 우리 사이렌 올리고 30분 뒤에 불 켜지면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지 사이렌 아까 물렸잖아 응 물렸으면 아 원래 우리 그 나갈 수 있을 때 보자고 했으니까 응 바로 나가야 돼 바로 나가야 돼 맞아 와서 불을 쓰던지 아니면 진짜 너네가 저거 어 열렸다 어이씨 하아 일단 저기를 열고 남자들 나오나? 우린 나오든 뭐하든 물은 가지러 가려니까 어쨌든 물을 뜨고 미리 떠놓으면 올 때도 편하니까 어 가자 다녀와 나 보고 있을게 아 무서워 우리 숙이고 가야 되나? 응 약간의 전략이라면 사람이 많은 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어가지고 얼굴 본 사람이 나가자 해서 나윤이랑 저랑 이제 딱 식수원에 바로 갔죠 이제 시간이 되자마자 언니 우리 숙이고 가야 될 듯? 왜냐하면 잘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바람 개축다 뭔 소리 들리지 않아? 잘 들어 볼게 당한 건가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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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만 둘이만 한다 아 움직이면 안 돼 제발 제발 지나가는 거 같아 어 보이려나? 아 개무서워 어머 어떡해 내린다 1, 2, 3, 2, 3, 2, 1